강의사는 증시, 박덕이. 안녕하세요. 정신사진 반환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덕이, 박선준입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안정하기가 좀 힘드시겠죠? 롤러코스네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시장은 갈 수가 없어, 이 시장은. 강력한 조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 매수가 꽤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물론 떨어지는 거 사서 줍줍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역시나 단일 세력으로서의 외국인들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올렸더라고요. 제가 내기를 했잖아요. 이거 질 것 같아서 내기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질 것 같았는데 내일 같이 오십시오. 우리 권슈. 점심 맛있는 거 쏘신다고요? 네, 맛있는 거. 의외의 행제네요, 저는. 뭐 그런 날도 있어요. 금리를 안 올린다에 거신 거죠? 네, 안 올린다에 걸었어요. 그런데 딱 하루 지나니까 아니다, 마이너스는 처리하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기회에 한번 밥 드시고 하는 거죠. 네,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제로 금리였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0.1% 유지를 해봤는데 오늘 단기 정책 금리를 0에서 0.1% 범위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선반영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직후에 오히려 엔화가 약세로 갔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49엔 정도였는데 150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야. 끝이라는 거지, 이게. 끝이 아니고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나라처럼 정책 금리가 정상화된다고 생각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환율을 올리겠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행은 그동안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 간에 선수량 구조가 확인되어야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둘 다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 CPI가 작년에 3.1%로 42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고 지난주 발표된 임금 상승률도 5.3% 나왔습니다. 33년 만에 5% 돌파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 종료 기준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지수도 강세로 가더라고요. 미국의 기준 금리도 골드만삭스에서 4번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회하고 시기도 금리 인하 시기도 6월에서 7월에 자꾸 밀려나고 이런 영향 때문에 또 엔화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요. 엔화가 그럼 강세로 갔어야지. 달러가 강세로 간 거죠. 금리를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는 기대가 조금 약화되다 보니까 그러네. 맞네.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엔화가 조금 약세로 갔습니다. 모두가 지금 일본 여행 갈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신났어? 엔화 환전을 미리 막 금리 올리기 전에 해놓고 이렇게 막 했나 봐요. 할 수 있지. 왜냐하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엔화가 강세니까.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저도 일본 여행을 오래 갈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이라도 환전을 해놔야 되나 싶었는데 그냥 안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움직이네요. 금고라는 게 있어요. 신한은행 같은 데 보면 금고가 있어서 떨어질 때마다 예를 들어 10만 원씩 바꿔서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떨어질 때마다? 은행에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금고라는 게 있어서 환전금고. 그걸 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880원대마다 10만 원씩 사놓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여행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그런데 금리는 안 주죠, 거기서? 없지.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는 섬유 회복이 그나마 조금 올랐습니다. 0.2% 정도 오르면서 업종 1위를 기록했고요. 오른 업종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전기 가스 업종이 오늘 6.6% 떨어졌는데 한전이 8% 가락했어요. 깜짝 놀랐어. 이 무거운 주식이 올라갈 때도 너무 가볍게 올라서 신기하다 했는데 웬일이야.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다 3%대로 하락을 좀 했고요. 오늘 딱히 이슈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올라서 한국절로 많이 빠졌고 다른 저 PBR주들도 같이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운수장비 섹터도 한 3.5% 떨어졌습니다. 기아가 7% 하락했습니다. 이건 배당락 영향 때문에 한 4% 영향을 끼쳤고 나머지는 그냥 하락한 걸로 봐야겠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현대차도 한 2% 정도 하락을 했고 현대차 우선주들이 한 3%대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조선주도 어제까지는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삼성중공업이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영향을 받았고 케이지그룹도 운수장비 섹터에 포함이 돼 있는데 오늘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임직원 횡령 사건이 압수수색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한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보험 섹터도 저 PBR 조정을 또 피해갈 수 없었죠.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선보, DB선보, 흥극화재, 현대해상 다 1에서 4%씩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올라갈 때는 가볍게 쑥쑥 올라가더니 저 PBR주를 떨어질 때는 3일 연속으로 조정을 많이 받고 있네요. 슬슬 4월 총선 이후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3월 중순 되니까. 다른 금융지주들도 오늘은 한 2%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증권주들도 석북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구글의 제미나이를 아이폰 16에 탑재를 한다. 올해 9월인가요? 항상 아이폰이 출시가 되잖아요. 9월에 나오죠. 삼성만 AI가 있는 게 아니라 애플도 AI를 탑재해서 한다고 하네요. 간단한 AI 콘텐츠는 디바이스 내에서 애플이 자체 개발한 AI 모델이 있어요. 이걸로 해결을 한다고 하고 복잡한 콘텐츠는 구글과 클라우드용 LLM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삼성은 모든 걸 디바이스 내에서 해결하는 건 아니죠? 삼성도 재미나이스잖아요. 구글 기반이잖아요. 안드로이드 자체가.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는 것 같네요. 제가 근데 글럭시를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전기세 많이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각 틀린 얘기를 자주 해가지고 좀 그래 애매해. 써보셨어요? 어떤 걸요? 제미나이라든가 채찍비티나 이런 거? 써보긴 했죠. 아니 저는 써요. 왜냐하면 원고 작성할 때도 이렇게 알아봐요. 역사가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을 때는 역사는 진짜 정확하게 대답해 딴 건 몰라도 과거요? 이런 건 어떻게 됐니? 제가 한 번 물어봤던 게 유럽에서 미국으로 자동차 패권이 넘어오는 그 과정 1900년대부터 중반까지 미국의 자동차 역사를 알려줘. 이걸 몇 번에 걸쳐서 물어봤어요. 상당히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그 외에 특별히 한국 데이터는 틀리는 경향이 제일 많습니다. 저는 코파일럿 위주로 쓰는데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AI 업체들 네이버랑 카카오가 계속 좀 부진합니다. 오늘도 카카오는 한 2% 떨어졌고요. 네이버는 최근에 워낙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NH증권에서 조사한 결과 NH증권 HTS를 통해서 거래한 사람들만 조사했겠죠. 투자자의 98.8%가 손실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가. 네이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평균 손실률이 31% 정도 마이너스고요. 24년도 기준인데 PER이 21배까지 내려왔어요. 네이버가 제 기억으로는 제 학창 시절에도 항상 PER 50배, 60배 이렇게 봤던 회사였는데 21배는 거의 처음 보는 밸류인 것 같아요. 올해 누적으로 제일 많이 개인들이 순매수한 게 1위가 삼성전자고요. 2위가 네이버입니다. 1조 3천억치 매수했어요. 네. 굉장히 개인 투자들의 비중이 좀 많이 높아 보이는데 좀 안 좋습니다. 아직 상황이 AI 쪽도 별다른 게 없는 것 같고 알리, 태무의 국내 진출 때문에 이커머스 사업이 타격이 예상이 되면서 많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2월 기준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위가 알리 818만 명, 4위가 태무 580만 명으로 거의 우리 안방을 다 차지했습니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취지직도 순항 중이긴 한데 전체 실적 개선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상당히 낮고요. 뭘로 이 어려움을 돌파를 할지 AI 쪽에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Q가 있는데 좋은데 잘 안 써보게 돼요. 여러 창을 열어놓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질문 많이 안 해서 그런데 Q가 좋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GTC가 개막했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발표들을 많이 했는데 반도체 업체들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조연설에서 젠스랑 CEO가 베리베리 빅 GPU, 블랙웰을 공개를 했습니다. H200을 대체할 제품인데 올해 말에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B200 제품입니다. TSMC 4나노 공정에서 이전 제품 크기의 칩 2개를 단일 칩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칩 면적은 좀 다소 커졌지만 성능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했습니다. 기존 제품이 한 800억 개 정도였는데 2배 이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30배 정도 빠른 AI 출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100보다. 그런데 성능이 이렇게 향상이 됐는데 전력 선물 양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이럴 수가 있나요? 전력 선물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나요? 그럼요. 집집도가 높으면 웨이퍼 하나에 들어가는 전력량은 전력의 총량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더 줄였잖아요. 줄이면 그만큼 이만한 거를 반으로 줄이면 전력이 절반으로 주는 거죠. 성능이 똑같을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전력도 지금 부족할 거다 부족할 거다 하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이런 쪽에 기술 개발을 빨리 해서 기존 게 시간당 700W를 쓴다니. 시간당 700W 전열기예요. 700W면. 엄청납니다. 반에 반에 반이 돼도. 그래도 부족하네요. 가격은 한 5만 달러 정도 예상됩니다. 개당 7만. 거의 막 1만 불씩 뛰는 것 같아요. 네. HBM은 사실 더 좋습니다. 많이 탑재가 돼요. H100 GPU에는 4개 들어갔거든요. HBM이. H200에는 6개 들어가고 이번에 B200에는 8개가 들어갈 거죠. 당연해요. 이것과 관련해서 주말 영상을 좀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주말에 정인성 작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시잖아요. 깊이 있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좋은 게 될 거고 다음 주에도 우리 체리노 교수님이라고 소재학과 교수님하고 근본적인 반도체의 더 옛날 기초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전 세계 디렛 매출 중에 HBM의 비중이 작년 말에는 8.4%였는데 올해 말에는 20%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GB200 여러 가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GB200, NVL72 이런 것도 공개를 하고요. H136개로 구성된 기존 시스템 대비해서도 처리 속도가 30배 향상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발표들을 많이 했는데 엔비디아 목표가는 상향을 많이 하더라고요. 웨드부시가 850불에서 1000불로 상향을 했고 뱅커버 아메리카가 925불에서 1100불로 대폭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서 그런지 엔비디아 주가 상승도 조금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반도체 업체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닉스도. 정말 신기해. 나는 요즘에 한국 반도체 업체들 보면. 그것도 보시게 되겠죠. 3월 누적 실적이 한 번 4월 초에 나올 거니까 어떻게 나올 건지 확인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4월에 1분기 실적이 나오면 또 보이겠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는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젠스랑 CEO가 GPU 칩 이런 걸 발표한 거 떠나서 자사 AI 기술을 결합한 로봇을 시현했습니다. 오렌지라는 로봇도 있는데요. 미래에 움직이는 모든 것은 로봇이 될 거다. 로봇 훈련 플랫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도 그루트라는 프로젝트도 공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로봇주들이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상승은 했는데 그렇게 큰 주먹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이번 GTC 행사에서 부스를 열고 제품을 공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12단 HBM3E 제품을 상반기 내 엔비디아에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HBM3E 제품 대규모 형산에 돌입을 해서 이다 말부터는 엔비디아에 공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PBR주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은행주가 오늘 특히 1, 2%씩 다 하락을 했는데 지금 한 3일 연속으로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SK증권에서는 신한지주에 대해서 목표가를 좀 올렸습니다. PE들의 오버행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는 5만 7천 원으로 상향을 시켰는데 지금 어피니티나 EQT, IMM 등등 PE들이 지분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잔여 지분이 좀 남아서 KB금융은 예전에 칼라일이 2B 물량 전량을 처분하면서 오버행이 했어도 됐는데 신한지주는 여전히 조금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24년도 총 주주 환원율 목표가 40%입니다. 지금 23년도 기준으로는 주주 환원율이 KB가 훨씬 높은데 신한이 못 미치는데 24년도 목표는 KB와 신한이 둘 다 40%거든요. 그래서 23년 대비 24년도 주주 환원율 향상 폭은 신한지주가 좀 높긴 합니다.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오버행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자평가가 좀 심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24년도 지배주주 순이익은 4조 4,440억 전망을 했습니다. 숫자가 아주 불길하긴 한데 전년도보다는 한 2% 정도 증가한 수치이긴 합니다. 주주 환원율 40%라고 하면 4조 4,440억에서 40%면 한 1조 8천억 가까이 주주 환원에 쓴다고 하는데 매년 배당 1조씩 했으니까 한 8천억 정도는 자사주 매입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여전히 주주 환원율 열심히 잘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주주 환원과 어떤 주주 환원에 대한 가시성 월등히 높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회사 배당률이 상당히 높은 거에 배치를 한번 당하고 와가지고 속이 많이 상하고 있어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안 한, 분명히 한다고 했었는데 이사할 부결났다고 미칩니다. 그리고 기한은 오늘 7%나 좀 많이 떨어졌는데 배당락이 한 4%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월 20일 배당 기준이라서 오늘 배당락이 되었습니다. 주당 배당금은 작년과 동일한 5,600원 지급한다고 하네요. 상당히 괜찮죠. 상당히 괜찮아요. 예금보다 나아. 그리고 국내 클라우드 시장 1위인 AWS 아마존에서 데이터 센터 건축을 위해서 인천 부평에 부지를 매입했고 관련돼서 인천시의 허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요. 축구장 면적 6배 정도 면적인데 100메가와트 전기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7년도까지 8조 원 투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리고 27년도까지 한국에 인프라 투자하는 게 GDP에 15조 원 정도 기여를 하고 일자리는 평균, 연평균 12,300개 이상 창출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전력의 전력 수요도 좀 많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럼요. 100메가, 100메가 하면 작은 발전소 수준 아니에요. 화력발전소. 그러니까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전력 많이 부족한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나중에 엄청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전기세 올라가겠죠. 지금 한국이 워낙 싸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문제야. 단독주택은 태양광 달면 좀 많이 낫는데. 지금도 약간 좀 비싼데요, 전기세. 전기세? 저는 10만 원 이상 낸 적이 별로 없어요. 6kW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GDP 발전소예요. 그리고 KG 모빌리티 대표가 횡령 때문에 압수수색당했다는 소식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대표하고 임직원들도 있나 봐요. 횡령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하고. 이게 좀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예전에 2016년에서 한 18년쯤에 쌍용차 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발생한 내용이라고 하고 회사 측에 따르면 기업 회생 절차로 채무관계가 정리됐기 때문에 지금 회사로서는 본 사건과 무관하다 이런 언급을 했지만 그래도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 자기 자본대비 얼마 비중이냐에 따라서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KG 모빌리티도 10% 빠졌고요. 대주주인 KG ETS도 5% 빠졌고 그의 대주주인 KG 케미칼도 5% 빠졌고 계열사인 KG 이니시스 또한 2%때 하락을 했습니다. 계열사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네요. 참 이러면 회사 인수하는 입장에서 너무 골때릴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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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